그냥 이거 뜯어보자 뒤로 해야 돼 뒤로 여기 알았어 알았어 열려라 오 나왔다 뜨거운 물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이거 잘했어 이거 이만했어? 어? 근데 이만인데? 어 더있다 아빠 뜨거운 물이 있어야 돼 지금 고장 묻었어요 여기 뜨거운 물이 있어요 뜨거운 물이 빨리 딱딱하고 묻었어요 뜨거운 물에 아니 아니야 뜨거운 물 아직 뜨거운 물이 이거 한번 먹어봐 빨리 이거 먹어 여기 아기 내부 간식 네 이 소녀를 내가 이분의 삼분 이분의 삼분 이분의 삼분 이분 또 이분의 삼분은 이분 두 번의 삼분 싫어 싫었어 싫었어? 아이고 빨리 오래 아니 이분의 삼분 자, 잠깐 기다려주세요. 자,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거 뜯고 뜯어서, 알지? 여기 이거를 하고, 꽂은데. 네. 1분 정도 지났습니다. 뭐라고? 1분 정도 지났습니다. 기다려봅시다. 응. 구경하고 있자. 난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거 다 해볼까 이거? 네 이거. 몇 개야? 한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안 돼. 다 잘라서? 그냥 반대하면. 아니 그러면 이거 다 부터. 근데 그거 알아? 이거 원래 진짜 왜 뼈따기 모양인지 알아? 원래 그 뭐지? 이거 있지? 이거 사면 원래 그 뭐지? 이거 초코만 다 빨아먹으면 뼈따기 모양이야. 기다리자. 뜨거우니까 조심해. 모양으로 알아야 돼. 색깔로. 근데 노란색이. 와우. 와우. 음. 노란색만 색깔이 보여 이 안에. 음. 제대로 좀 되라. 파이iodلام. 하나. 하나. termil urlsang.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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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er номin. 나 내 боль. API. 나는 새끼다. 다 됐나. 다시?? 아니, 아니야, 아니야. 틈. appear. 생각하는 새끼. 새끼다. 다 됐노? 아니, 아니야. 오, 얘는 완전히. 뭔가 딱딱해졌어 이거 언제 먹고 구워야 되는거야? 아니 먹지마 아니 먹는게 아니라 됐을 것 같아요 됐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2분이에요 2분 3분 됐어요 됐어 됐어요 아빠가 끝에 잘라줄게 끝에 잘라줄게 이 물은 제가 먹으면 안돼 딸기 누가 할거야 저요 우리 같이 와야지 어 뭐야 나한테 뭐가 날라온게 아니에요 잠깐만 잠깐 이거 전부 다 잘라줄게 이랑 전부 다 잘라 이따하고 우와 뭐가 나오네 카메라에 찍어보자 이제 이거 준비해 어 그건 안 잘려요? 잘라서 이제 부으면 돼요 여기에 응 우리 반짝 그거 한다 했잖아 한 색깔 섞어서 안돼 여기다 야니 너도 여기다 해 됐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휴 됐어? 이게 노랑이 좀 적대 더요? 더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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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옳지 이제 쓰세요? 됐다 이제 꽂아 됐다 이제 꽂아봐 막대기 하나 꽂아 아 맞대기 하나 꽂아 옳지 아 되냐 섞으면 나도나 이제 다른것도 최고야 난 이거 할래 야 미켜봐 그림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걸로 위에는 노란색으로 하는거지 밑에는 갈색으로 하고 위에는 아 이걸로 형아 재밌는 거 생각한 것도 봐봐 여기 밑에는 핑크로 해 그리고 위에는 노랑으로 하는거지 위에는 노랑 그 위에는 갈색 오 이거 예쁜데 약간? 그치 약간 예뻐 조금 오 형아 이제 딸기 가닐라 나신 이렇게 됐다 됐어 이제 딴거 하자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됐어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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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부어줘 왜 안부와지지 야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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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너무 만지면 안되고 오 노랑은 아니고 맞네 초코가 초코가 제일 없어 아니 핑크를 야와라 왜 이렇게 됐어 케이크 모양 만들어보자 마지막으로 케이크 모양 응 맞지? 일단은 뒤집었을 때 케이크 모양 만들고 이걸로 아 이거 나오자 잘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니 자 그러면 그러면 음 이제 케이크 모양 흔들리지마 이건 나중에 넣으기 전에 하면 되고 일단 다 너 케임만 해 다 꽉 채워 핑크 그 다음에 핑크 여기서 초코를 부어주고 노랑을 부어주고 노랑이 제일 많네 노랑 아직 많이 엄청 남았다 아니 왜 꽉 채워 너무 남았다 노랑만 아니니까 노랑만 아 얼트 냄새 다 바니라 냄새인데 이야 이야 여기에도 좀 해줘 여기 일로 넣자 이야 이야 섞여서 나온다 섞여서 나온다 어 뭐야 많이 썼네 나 벌써 노랑은 어 코코가 제일 많이 쓴 것 같아 왜 아니 아 이렇게 오이 어 오 오 와 아닌다 좀 비케넘 오이 꿀맛 사라 혁혁 오 오 오 꿀맛 사사사사쿠쿠쿠 됐어 여기? 응 근데 이거 이렇게 있는? 뭐가 묻는다? 다 됐어 된다 아 좋은 생각났다 막대기 하나 줘봐 이거 있지? 원래 이렇게 쳐서 원래 여기다 이렇게 풍 찍는거야 오케이 사사사사쿠쿠쿠쿠 이제 냉동실에 넣으면 기회가 됐어 이거는 뭘까? 똘나 일본이다 영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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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고 찍어버렸네 아빠 이래줘 왜 무슨 맛이야 아이 그거 먹으면 못해 막대기 남아서 하나 뭐 보자 이거 보컬로 이렇게 세워야지 하얀이가 막 오 우랑은? 나 여기 더 뿌려 여기 여기요? 어 세게 짜 왜 안나오니? 다른색은 왜 다 써놔야 돼 아니 아직 맛있어요 아빠 이거 먹어보자 이거 나 먹어? 나 먹어 너 먹어 너 먹어 이거는 먹어도 되나? 네 오 핑크 날랐어? 핑크가 제일 많네 응 나 이거 좀 남녀 먹다가 나중에 또 하래 몇 개야 지금 몇 개 남았어 잠깐만 4개 4개 아니지 4개 아니야 5개 5개네 그러면 우리 딱 2개 남 응 이거 하나 남 넣어 먹자 됐어 이거 먹어 음 음 비단다 야 김파여 하지마 아빠 몇 번에 얘기했어 야 얘기하는데 어디가 몇 번에 얘기했어 근데 왜 해 하지마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완전 꿀맛이다 우와 진짜 꿀맛이겠다 아빠 다 된 것 같아요 뭐 깨요? 세 볼게요 오 깨진다 됐어 와 색깔이 알록달록해 우리가 만든 게 뭐지 이거 뭐지 킹 킹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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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이거 먹어볼게 냠냠 오 어 이거 뭐야 이거 꺼내보자 꺼내보자 꺼내서 여기다 보자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가장 멋진 모양 샀자 아까 그 뭐지 색깔별로 다 했던 거 어디 갔어 이건가 이건가 이거 이거야 아 맞다 이거다 이거 맞아 근데 이거 왜 전부다 초코니 이거 밑에만 이래 밑에만 회사에서 크로 코 오 오 맛있겠다 쪼가리 나는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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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3층짜리 그리고 귀여운 거지만 이거 이거 이건 안 돼 이거 먹어 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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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보여 이런데 먹어라 이렇게 이런 거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먹고 으 이거 먹을래? 간다 아빠도 이거 먹을래요? 그렇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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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이 영상 끝났네 한 개 더 만들어야지 한 개 더 만들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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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안 먹었는데 아니 허랑 맞고 만들어야지 한 개 더 만들어졌어요 아이고 너무 맛있어 이 부분은 더 잠이 고소 이거 더 일까요? 꾹꾹 아멘